95년생 이제부터는 직장의 문도 열리고 시험문도 열리고 했던 모든 일이 이제부터는 조금 하나씩 하나씩 풀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원서를 내시고 면접을 보시고 뭘 하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제례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이달 말 넘어서면서부터 내가 좋은 성사가 있고 웃을 일이 있답니다 힘 잃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83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어요 식구가 늘어요 그래서 그 행복감을 누구한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식구가 늘면서 집안 가중으로 화목하고 신나는 일이 생기니까 그 신나는 일 끝에도 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실 겁니다 71년생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한순간에 탁 눈이 감기면서 내가 사고를 낼 일이 있어요 근데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서 내가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니 항상 이번 달은 먼 길 가실 때 운전 꼭 조심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집안도 편안하고 괜찮겠어요 59년생 이동할 수가 있고 집이 이사 갈 일이 있어요 근데 한 동네에서 한 동네로 간다 그러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안 좋아요 그럴 때는 뭔가를 옛날 어른들은 그랬죠 이 집에서 이 집을 가면 무슨 방법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동하실 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니 그 위치를 잘 보고 가셔야 집안 가사가 다 편안하고 행복한 일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오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면은otic 벽에서 같이 탑에 가야 되는 것에 지금 이 집의 기능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면이 방되어 놓아 오면 아멘